시장에 주목할만한 이슈들,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슈 파워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테스타 자산관리 기성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옷 색깔을 좀 맞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산뜻하고 예쁩니다. 시장도 좋고 출발도 좋습니다. 또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또 심도 있는 분석을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그 주제부터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인플레이션으로 잔인한 봄을 보냈습니다. 전일 유가증권 시장은 2,550선까지 하락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춘의 긴축 행보로 원달러 환율이 연일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악재만 산재한 우리 증시, 어떠한 전략으로 다가가야 될까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단연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두 개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원자재 가격 부담이 계속 더해지고 있음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 우려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흐름에 따라서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는데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서 화폐가치 상승을 야기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흐름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유들을 살펴보시면 고용 지표 그리고 높은 경제 성장률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신감으로 가지고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GDP가 역성장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미국의 연간 성장률은 5.7%로 3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또 연준은 고용 지표 흐름을 또 중시를 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완전 고용 지표 기준은 완벽하게 공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 의외 예상국 추정 지표에 따르면 약 4.4에서 4.5%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업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작년 12월부터 미국의 실업률은 3% 후반 그리고 4% 초반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인상을 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계속 빅스텝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워딩도 나왔지만 사실상 GDP가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조금 제한적일 것이라 보이고 앞으로도 2, 3회 이상의 금리 인상 스텝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 총재들이 잇따라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투심을 계속 위축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물론 작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비해서는 소폭 하회한 것은 맞지만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물가 상승 기조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작년 수치와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의 주택 관련 지표를 보시면 주택에 대한 수요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상승 기조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금리 인상 등에 따라서 코스피가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현재 2600선 하회를 하고 있고요. 이런 하락에는 역시나 수급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코스피의 외국인 지분율이 현재 30% 이하를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 현재 최저치 수준입니다. 환율이 지금처럼 상승을 하게 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은 환차손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을 하는 순서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다시 원화의 약세 흐름으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외국인 수급 흐름에 따라서 패시브로 움직이는 기관의 자금 또한 추가적으로 유출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매매에 대한 리스크까지 있기 때문에 악재가 전체적으로 겹쳐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환율이 현재 1,290원, 8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1,300선을 돌파하면 또 외국인 수급 이탈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환율 안정이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19년 5개월 만에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강달러가 현상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특히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사도 있더라고요. 아람코가 시총 1위를 다시 탈락했다. 맞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주가 지는 게 아니냐 원자재 가격 관련주들이 좀 오르는 게 아니냐 그러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자재와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인플레이션 수혜주? 네, 정확합니다.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고 해서 원자재 가격이 다운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종료가 됐을 때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를 찾을 거고 아직은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고 원자재 주변으로 계속 섹터별 수급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쪽을 조금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류라든지 공급, 수요 관련한 측면들을 조금 지수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금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기 마련인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시기에 정책 공약주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투자자들 관심 지속적으로 1월 초부터 확대가 되고 있었고요. 대선부터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어왔던 건설이라든지 원정 관련 주들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등으로 조금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UAM이라든지 5G, 6G, 인프라 확대를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약주에서 정책주로 넘어가는 비중이 사실 4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책주로 선정이 되고 나면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행보, 또 지원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장기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UAM 관련주나 이런 거 오늘도 기상텔레콤 같은 경우엔 현재 18% 강세 흐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가기가 좀 무섭기도 하고 아직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섣부르게 접근해도 될까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의 투자자분들한테는 현재 조금 많이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신규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전방 산업들을 여러 가지 영위하고 있는 통신 3사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LG유플러스, KT 정도인데요. 당연히 UAM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실 6G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6G 기술의 연구개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현재 통신 3사고요. 그 외에도 비통신 사업들 많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자율주행 로봇까지도 통신주들이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자리에서 기상텔레콤 부담스러우시다 싶으시면 통신 3사 쪽으로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클라우드